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활용품편 두번째 시간인데요. 한국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 서른다섯 개의 이름을 같이 배워볼게요. 첫번째, 반지 두번째, 귀걸이 얼환 세번째, 목걸이 네 번째, 팔찌 다섯번째, 시계 시계 수종 여섯번째,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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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구 일곱번째, 매니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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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자 주자 여덟번째,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쇼지커 아홉번째, 달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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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리 열번째, 노트북 노-트-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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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-띠엔 열한번째, 키보드 키보드 키-보-드 키보드 키보드 지앤판 열두번째, 마우스 마-우-스 마-우-스 마우스 화-수 열세번째,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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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생쥐 열네번째, 물티슈 물-티-슈 물-티-슈 물티슈 수주진 열다섯번째, 교통카드 교-통-카-드 교통카드 교통카 열여섯번째, 신용카드 신-용-카-드 신용카드 신용카 열일곱번째, 돈 돈 돈 don-照âr 돈 мон 돈 반바지 스물한번째 모자 스물두번째 선글라스 스물세번째 마스크 마스크 거자 스물네번째 이어폰 이어폰 얼찌 스물다섯번째 목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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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진 스물여섯번째 스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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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진 스물일곱번째 넥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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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따 스물여덟번째 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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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번째 약 약 약 서른번째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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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서른번째 서른두번째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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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쥐 서른네번째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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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즈 서른네번째 젓가락 젓 까 락 젓가락 콰이즈 마지막 서른번째 숟가락 숟 까 락 숟 까 락 당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볼게요. 세 번씩 따라 읽어보세요. 나 오면 정 도이치 푸시 샤오. 매일 거 딴츠 꺼메이치니엔 산츠오. 반지 귀걸이 목걸이 목걸이 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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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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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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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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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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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휴지 물티슈 교통카드 신용카드 돈 코트 티셔츠 반바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이어폰 목도리 스카프 넥타이 양복 지갑 지갑 약 인형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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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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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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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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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